여러분 6팬의 오빠라고 불러따오 두 분 다 일어나셨네요 자 갑니다 오빠라고 불러야겠네 우리가 누구? 오빠 아저씨! 우리가 누구? 오빠! 제자리에서 뛰어 손머리로 박수! 미칠 준비 됐네! 나 아직 오빠야! 와우! 오빠로 박수! 제이! 오빠! 누구라고? 오빠! 그게! 오빠! 나 오빠로 돌아달래 배 나온 남자 많이 나왔어 아저씨라 부르지 좀 말아줘요 날씬하진 않지만 깜찍하고 귀엽기만 하잖아 깜찍하고 귀엽기만 하잖아 숱없는 남자 아저씨라 부르지 좀 말아줘 평생을 혼자 벗겨질까 불안함에 살아가요 워! 워 부분이 아ص attitude Ladch 머리 큰 남자 아저씨라 부르지 좀 말아줘요 사진 찍으면 자 오빠라고 불러줘야 돼 둘 다같이 오빠라고 좀 불러줘 오빠라고 좀 불러줘 오빠라고 좀 불러줘, 오빠라고 불러줘 존이 제발! 지금부터 준호 솔로가 들어간 거예요 제 와중에 파워자의 소리 질러와!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왜 나를 괴롭히나 제발 아저씨라 부르지 마 자 오빠 불러줘야 하나 둘 다 같이 오빠라고 좀 불러다오 여름 시원하게 나 오빠 아저씨 최고 오빠 역시 반응은 아줌마가 최고네 오빠 소리 질러 땡큐 오빠 오빠? 아 오빠? 그랬구나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